순천과 광양 국가산단 지역에 1조 2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내 6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8천억 원을 투입해 LNG 열병합 발전 설비 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중타이 에어솔루션도 내년 9월까지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내 1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400억 원을 투입해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오센 에코텍은 율촌산단 내 19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내년 10월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선박 부품 제조 설비를 구축합니다.